요번에 굉장히 피팅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도 아름다운 그냥 민혜연 선생님을 보셨어요 언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전국 30등 안에는 들었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수학학원의 학생입니다 수식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형편없거든요 온도로도 풀었대, 온도로도 풀었대 최적도로 풀었어요 뭐야 뭐야 바로 나왔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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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친구들 싹 다 갈아엎어서 다시 나오면 안 돼요? 아 갈아엎다 무슨 말씀이세요? 렌사 의사 다 재치고 제일 많이 말씀해주세요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